5대1로 싸운 적도 있었어. 이건 싸운 거기보단 다굴이지 거의. 거의 맨날 울면서 잠들었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안녕.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내 입으로 약간 인싸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왕따에서 인싸가 되기까지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인싸라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항상 나는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이 있었고 한창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럴 때는 약속 잡으려면 막 한 달, 두 달 뒤에 일정을 잡아야 되고 하루 한 번 나가면은 약속 두 탕, 세 탕씩 뛰고 그런 성격이거든? 나는 옛날에 대인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많이 상처도 받았고 힘들어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사람도 정말 많고 좋은 사람도 정말 많고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어떤 변화로 인해서 나의 주변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옛날 얘기를 먼저 해줄게.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인관계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우리 과 애들이랑 싸웠었어. 싸웠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 좀 일방적으로 팽당했달까? 우리 과 애들 5명이랑 5대 1로 싸운 적도 있었어. 이건 싸운 거기보단 다구리지 거의. 아! 내 생일날이었다. 내 생일날에 내 방에서 친구들이 나를 불렀거든? 그래서 나는 생일이니까 축하해주려고 그러나?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갔는데 남자 2명, 여자 3명이서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쏟아내더라고. 근데 나 이런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건데 그거를 진짜 찌질하게 5명이서 남자한테 섞여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구리를 가더라? 참 얼척이 없는 경험이었지. 그 알지?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같은 과 애들인데 심지어 같이 친하게 지냈던 애들인데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 나온 거니까 항상 어딜 가도 눈치가 보이잖아. 같이 다니던 애들 그 무리에서 나만 떨어진 거니까 거의 맨날 울면서 잠들었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내 편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때였어. 그때가. 딱 20살 때. 그래서 나는 그때 제일 먼저 느끼고 바뀌었던 게 이제 사고 방식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나서 그때 그 변화가 좀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내가 바뀌니까 내 주변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큰 변화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를 다섯 가지를 내가 적어봤어. 첫 번째는 밝아. 일단 난 되게 밝아. 솔직히 나도 되게 못 느끼고 있었거든. 특히 나 요즘에 좀 힘들어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호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들이 또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 내가 워낙 다운되어 있기도 하고 의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가지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내가 되게 밝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 난 그냥 본투비 밝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이 밝음이라는 게 내가 막 나 이렇게 밝게 해야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밝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타고난 천성인 것 같아. 내가 잘 웃어. 되게 잘 웃고 웃음이 되게 헤퍼. 리액션도 되게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 되게 밝은 사람? 호감형.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아무튼 밝은 성격은 일단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묻어내. 되게 예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예민하지 않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호불호가 없어. 나는 막 엄청 크게 막 좋아하는 것도 없고 엄청 크게 막 싫어하는 것도 없어. 술을 먹으러 가도 주종 같은 거 안 가리고 오이, 토마토 막 이런 거 난 다 잘 먹는 잡식성이라서 특히 뭐 먹는 거는 진짜 가리는 게 없고 그게 아니라 뭐 취향 쪽으로 가도 엄청 막 뭘 좋아해도 없고 엄청 막 뭘 싫어해도 없어. 호불호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잘 맞춰줄 수 있다는 것 같아. 상대의 호불호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엄청 뭘 좋아해 그러면 어 그래? 어 그거 되게 좋구나 해줄 수 있고 누군가 되게 싫어해 그러면 어 그래 그냥 그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약간 이렇게 묻어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친구가 뭐 고민을 얘기한다 이럴 때 난 좀 오히려 고민 상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막 감정적인 위로 막 이렇게 심하게 하진 않아. 그냥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도 좀 그냥 묻어나게 반응하는 편인 거 같아. 난 좀 되게 엄청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으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 받는 것도 싫어하고 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괜찮아 잘 될 거야 막 이런 것보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이어질 수 있어. 3번 특징이랑 이어지는데 나의 성격의 세 번째 특징은 독립적이야 되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고 스스로 일처리를 정말 잘해.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되게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또래 친구들보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 좀 더 많거든.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성숙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성숙하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 물론 나도 힘이 들 때 막 누군가 털어놓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런 건 있지만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원하고 이랬던 경험보다는 내가 무언가 도와주고 뭔가 조언을 해주고 뭐 나의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난 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상대에게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의지를 할 수 있게끔 좀 스스로 뭔가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성격이야. 근데 나는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기는 해. 그래서 엄청 막 하이 했다가 엄청 막 다운됐다가 이러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 또 되게 스스로 잘 극복해. 난 좀 살아가면서 좀 손이 막 가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음... 술을 많이 취했을 때 빼고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네 번째 특징이야. 난 좀 재밌어. 나 좀 썰을 잘 풀거든? 좀 재밌는 경험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썰을 풀어주면 또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더라고. 난 되게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다양한 일도 해봤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봤고 남자도 많이 만나보자 주위여가지고 아쉽지 않게 만나봤거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다양한 썰들이 있었지. 그래서 썰크박스 같은 느낌이랄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할 말이 많고 해줄 말도 많고 좀 뭔가 문제가 닥쳤다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그냥 간혹 웃기게 잘 풀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이게 뭐 가족 문제가 됐든 뭐 일 문제가 됐든 애정 문제가 됐든 이성 문제가 됐든 좀 나는 해줄 말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좀 또라이 기질이 좀 다분히 있어가지고 나의 이런 좀 똘끼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좀 좋아해주는 것 같아. 동성 친구가 됐든 이성 친구가 됐든 좀 털털한 그런 느낌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난 좀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를 되게 피곤해하는 성격이라. 난 되게 나 있는 그대로 내 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나는 내 주변 내 지인들이 잘 되는 일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행복해. 이 넓디 넓은 세상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내 주변 내 지인들마저 내 친구들 내 또래들마저 경쟁자로 인식을 해버리면 너무 인생이 피폐하지 않아? 정말로 내 주변 내 지인들은 철저하게 내 편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좋은 잘 되어가는 에너지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그냥 좀 거리를 두는 편인 거지. 차라리 솔직하지 못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바에야 이게 내 다섯 번째랑 연결이 된다. 다섯 번째 내가 뭐라고 썼냐면 맵고 끊기 잘함이라고 썼거든? 맞아. 나 맵고 끊기 잘해.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 사람 저는 다 좋았어. 내 주변에 사람 많고 한 게 너무 좋았거든? 약속 잡다고 하면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스케줄 내서 만나고 시간 투기하면서 만나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었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둘 필요가 없더라고. 어차피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한들 진정한 내 편이 많아야지 앞에서는 축하해 이라고 뒤에서 막 질투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둬서 뭐해. 경험치가 쌓이잖아. 사람 보는 일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런 게 보여. 이 사람은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나를 질투하겠다. 앞에서는 정말 잘됐다고 축하해도 뒤에서는 욕하겠다. 그런 게 느껴지고 약간 쎄한 그런 게 느껴지잖아. 난 내 촉을 믿어. 난 좀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조금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좀 미성숙했을 때는 바운더리가 그냥 내 사람 아닌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해서 이 싫은 사람에 속한 사람은 엄청 내가 막 티를 내고 완전 기피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이게 좀 성숙을 해주면서 그냥 그 바운더리를 다 풀어놓고 그냥 요만큼 들어온 사람은 내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사람이 아닌 사람 으로만 구분을 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바깥쪽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냥 대외적인 모습 딱 그렇게만 나눴던 것 같아. 적을 만들지 않으면 대인관계에서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 근데 그 적을 안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 모든 사람은 다 취향이 있잖아.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를 틀리다고 인식을 하면 이 적이 정말 쉽게 생겨. 근데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내가 생각하는 다른 건데 사실은 이게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인생에 적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야. 약간 선택과 집중인 거지. 좀 맺고 끊기를 잘하면 이런 입점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많이 아껴질 수 있다는 거.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는 완전 뭐 손절을 하든 크게 뭐 타격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난 어차피 이 사람들만 보면 되거든. 선택과 집중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막 외향적인 에너지 뿜뿜 하면서 모든 사람 품으려고 하면 금방 번아웃되고 그렇다고 너무 좁아버리면 의지할 사람도 너무 적어버리잖아. 나에게 잘 맞는 그 바운더리를 잘 설정을 하는 것도 난 좀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봐. 정말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했고 우울증도 되게 자주 왔었거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내가 대인관계로 막 힘들어하거나 울어보거나 속상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항상 자잘하게는 조금씩 있어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 안정된 수준인 거지. 내가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도 항상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배우에 도전을 해서 연극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티켓도 손수 돈 내서 끊고 선물까지 사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내가 갑자기 또 배우를 그만두고 운동을 배워서 트레이너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나를 정말 응원해주고 대단하다고 치켜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내가 또 갑자기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다시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야 너나의 여배우는 조금 힘들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대부분 반응이 넌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넌 잘할 거야. 나중에 너 잘됐다고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거의 그런 반응이었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난 정말 너무 감사해.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 그런 도전을 비웃거나 폄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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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솔직히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경험을 한 걸 토대로 바뀌어서 형성이 된 것들이 많거든. 이 영상을 보고 바뀐 점이 있거나 나도 좀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는 점이 있으면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로 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